오지은 씨 만난 지가 이제 한 4년 됐죠. 오지은 씨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 정말 매력있다고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자로 느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만나서 기타 세션을 하면서 보니까 우울한 오지은 씨의 넘버들을 디스코 같은 걸로 이끌어버린다던가 어두운 음악 아니야 하고 아무래도 별명도 마녀였다든지 서러운 건 오지은이지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밝은 음악 신나는 음악이 주는 에너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저희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정말 꺼릴 텐데 저희 저희는 고맙습니다. 저희는 미션에서 만나요. 저희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줌과 함께 드립니다 초코 사귀지 않을래 네가 만약 내게 비싼 선물을 준대도 나는 너와 절대로 사귀지 않을래 왜냐하면 너는 날 볼 땐 항상 다른 데만 보니까 만약 내게 비싼 선물을 사준대도 나는 너와 절대로 사귀지 않을래 왜냐하면 너는 날 볼 땐 항상 다른 생각하니까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무엇을 좋아하냐고 너에게 묻고 싶어 내 손을 잡고서 입 맞추고 싶다면 그냥 나의 멋모습을 봐줘 뭔가 마냥 내게 달콤한 말을 한대도 나는 너와 절대로 사귀지 않을래 왜냐하면 너는 날 볼 땐 항상 다른 생각하니까 내 손을 잡고 싶어 내 손을 잡고 싶을 때 done crypto야 마치고 싶다면 그냥 나의 모습을 봤어 이런 게 전부 다 들려보는 말이라고 정말 있으면 넘어간다고 새해 받지 말아줘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무엇을 좋아하냐고 너에게 웃고 싶어 내 손을 잡고서 입 맞추고 싶다면 그냥 나의 본 모습을 봤어 내 손을 잡고서 입 맞추고 싶다면 그냥 나의 본 모습을 봤어 title 1 2 2 3 2 3 감사합니다.